우와 청소 들어가도 되겠니? 네 청소 바로 들어가도 돼요 우와 후드 어디있어요? 우와 진짜 기절할 거 같아 후드에 기름때가 필터를 덮어버릴 정도로 좀 오랜 시간 쌓여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쌓인 기름때가 흔하진 않는데 그게 조금 심각한 편이었어요 저분들도 한두 번 보신 게 아닐 텐데도 아 정말 한번도 안 닦았구나 아 정말 한번도 안 닦았구나 꺼지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냄새 왜왜왜 무슨 냄새 저게 뭐야? 드럼 세탁기 안을 열었는데요 열었을 때 세탁기 안을 오랫동안 관리가 안 해가지고 오염물이 물이랑 섞이면서 악취도 나고 건더기도 있어가지고 당황스럽긴 했어요 어머 냄새가 엄청 났겠다 어머 냄새가 엄청 났겠다 물 얼마나 아 깜깁혀있어요 저 사장님이 저 사장님이 저 사장님이 저 사장님이 저 사장님이 여기보다 저런 거 가보신 적 있어요? 저요? 네 하... 없어요 아 이 정도는 한 번도 없애죠? 네 저도 여태 기 없대요 요원들한테도 정말 최악으로 힘든 집이네 아 내장국 안에도 있는데? 음식 같던데? 네 내장국 와서 한번 밥 버리려고 그럼 주인공 어디? 주인공이 어디 갔어? 이미 못 드세요 그 안에 있는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아 이거 정리해주고 있는 거 좀 맘에 안 들리게 음식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랑 안 지난 음식이랑 막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야 원복 직원은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돼 냉장고 조만한 거 하나에 4명이 붙어서 지금 냉장고 조만간 냉장고 조만간 찌든 때를 이제 긁어내야 되는 수준이 야 저분도 진짜 박수 쳐드려야겠다 야 저분도 진짜 박수 쳐드려야겠다 와 저거는 잠시만요 어머 잠시만요 나와봐 단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단아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버릴 거야 다? 아깝긴 한데 네가 그랬던 건 안 버릴 것 같은데 왠지 아예 버려 버려 버려? 그래야 버려요 그래 추억은 또 싸 잘한다 잘해 다 버려요 네 그거 버려요 이거 가방 잘 버려 가방 아 그거 버려요 버려요 일단 버리고 버리자 버리자 네 다 버려요 다 버려야 돼 찢어서 버려야 되고 저게 다 마음의 집착이었어요 저게 저게 다 마음의 집착이었어요 버리라고 해도 시원하게 버리잖아 할 수 있었네 잘했다 잘했다 진짜 쌀인데 쌀인데 엄마 그건 오빠한테 아 그거 밥 먹을 때 하는 건데 그 날 착 끓곧밥 오케이 끝나갔다